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13일 세계 최대 원유수송로인 이란에서 가까운 호르무즈 해역에서 이조선 두 척이 피격을 받았습니다 그 피격은 많은 분들에게 1차 오일쇼, 2차 오일쇼에 대한 기억이 되살리게 합니다 아마 몇십 년 전이었으면 중동발 석유위기, 한국경제위기 이와 같은 소식들이 조간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유조선 피격 소식은 국제 원유 가격을 2%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은 6월 10일보다 낮은 가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발 쉘 원유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대한 에너지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쉘 오일 혹은 쉘 가스는 무엇을 말하는가 쉘 오일이나 쉘 가스는 퇴적암, 쉘 층의 미세한 틈에 갇혀있는 원유 혹은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퇴적물이 탄화물을 많이 포함하면 원유나 천연가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암석층을 고압의 물과 항물지로 파쇄하는 첨단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은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화 파쇄법 혹은 수평 사추법 등을 말합니다 현재 시추기술 경쟁력 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 3,000m 암석층에 석유화 가스가 갇혀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기술적 난이도와 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채굴의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부단한 그런 기술 개발의 노력이 과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첫 시추는 노스타코타주의 바켄 셸 유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석유 매장량에 대한 순위는 각 기관별로 다릅니다 오페크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의 다국적 그런 석유의사인 BP 등을 참조하면 BP가 2018년에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 석유 매장량 약 500억 배를 규모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양은 세계 원유의 2.9%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그런 전통적인 추계치를 발표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1위를 베네수엘라 3천억 배를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 2,666억 배를 그리고 나아가서 9위가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1위 원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다 이런 주장을 펴는 기관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리스타드 에너지는 미국 석유 매장량은 2,640억 배를 50% 이상의 쉘 오일로 구성되고 2위는 2,560억 배를 러시아 3위는 2,120억 배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전통 추정치와 완전히 다르게 매장량의 1등이 바로 미국이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쉘 오일 혹은 쉘 가스는 현주소 미국의 현주소는 여러분 2018년 미국은 1위 산주국이 됐습니다 6월 11일 날 공개된 글로벌 에너지 보고서는 2018년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을 전통오일 그리고 쉘 오일을 합쳐서 1,531만 배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7년에 비해서 220만 배를이 증가한 겁니다 쉘 혁명의 효과를 여러분들 통계치를 보시면 아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대비 미국의 원유 1일 원유 생산량은 2.626배 증산했습니다 2.26배 2008년도에 670만 배를 일산입니다 1일에 생산한 양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531만 배를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2.26배가 증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쉘 가스와 쉘 오일 때문에 역대 단일 국가 생산량 증가폭 가운데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이어서 2위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1,228만 배를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제쳤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생산 점유량 세계의 원유 생산량 중에서 생산량 점유량은 미국이 16.2% 사우디가 13% 러시아가 12.1% 캐나다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2018년 6월 12일 미국 에너지정보청 IEIA입니다 IEIA는 미국은 2018년 초 사우디보다 더 많은 원유 생산을 한 데 이어서 6월과 8월에는 러시아 산유량을 제쳤다 뛰어넘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 산유량을 추월한 것은 45년 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에 1974년에 추월당하였고 사우디에는 1976년에 추월당하였습니다 러시아에는 1974년에 추월당하였고 사우디에는 1976년에 추월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생산하는 셰일오일의 1일 생산량 자료를 한번 보시면 얼마만큼 미국이 셰일오일로 인해 가지고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11년에 비해서 2018년에 3.1배 증가했습니다 2012년 일산 매일 생산할 수 있는 게 219만 배럴 2013년 315만 배럴 2014년 428만 배럴 2016년 540만 배럴 2017년 650만 배럴 2018년 700만 배럴 2019년 750만 배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12년때 셰일오일의 생산량은 219만 배럴 그리고 2019년때 750만 배럴 2018년때 700만 배럴입니다 이 자료는 일본 석유 천년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에서 참조했습니다 요컨대 셰일 가스와 오일은 바로 미국발 셰일 행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은 중동 원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1년도부터 미국은 원유 순수출국이 됩니다 해외 원유 수입은 2005년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원유 자립도 에너지 자립도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에너지 자립 국가가 되는 것은 국제정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 국가로서 달이 잡게 됨으로써 미치게 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